약간의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장에서도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매도 공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매도가 나타나는, 약세가 나타나는 이 시점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괜찮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연말에 있는 대주주의, 연말에 있는 코스닥 시장의 약세 부분.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대주주 강화, 요건 강화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어왔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히려 거꾸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1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제뇨얼 이펙트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 부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개인 수급이 코스닥 시장 상당히 안 좋죠.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강화라는 부분 때문에 연말 배당기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명부 폐쇄와 함께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에서의 주식 매매를 할 때 양도세 부과 여부 지금 현재는 거래세밖에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주주 요건에 내가 포함이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시장 내 개인의 수급이 꼬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연말 이후 연초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다시금 재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재매수 과정 속에서 수급의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장 내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으로 장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 왜 코스닥 시장의 펀더멘탈은 괜찮을까? 저희 펀더멘탈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PR, 평균 PR 16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코스피 시장이 약한 13배 정도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16배, 상당히 양호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시장 내 이런 조정 양상의 틈을 활용해서 1월 효과를 기대하면서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말, 연초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내년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다양한 뒷받침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로벌 경기는 계속되는 개선세에 있다라는 부분 시장이 갑작스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일단 아랫단을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 기조, 조금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중 관계의 개선, 그다음에 연기금 중심의 코스닥 어떤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여기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얼마 전 발표를 했었던 로드맵 발표와 맞물리게 되는 4차 산업혁명 맞물리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들, 평창 올림픽들, CS 2018, 그리고 MWC 2018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OLED, 전기차,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통신 장비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특히나 블록체인도 분명히 관심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관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주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